한국 불교계가 달라에라마 방한 추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전국으로 확대돼 전망입니다. 달라에라마 방한을 열망하는 염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달라에라마 방한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히베트 불교 분야 세계적 석학 제프리 호핀스 교수는 어제 달라에라마 국제 포럼을 참가해 힘을 더했습니다. 12만 명의 국민 지지선명과 지역 선포식을 개최해온 달라에라마 추진회가 오는 2018년 달라에라마의 방한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달라에라마 방한 추진회가 공식 해산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해외 방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라에라마 존자방한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았다! 주신게 아니라 자세한 근처의 추진fires 정기 tu Bernard 기상에 적극해진 그 후의 평생의 여러분이 그리고 은근틀오 Jenna 저는 개인ense에서 storytelling 개최 등을 향한 환경하는 것이 elyn21113- embark01 2021 충분하숙한PEuddah brak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의 한 달이 롤러에서 한국의 사례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은 5년 전의 끝 그들과 함께해 한국의 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국의 정체성은 다른 부담스들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발표한다는 정체성을 통해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체성은 신뢰가에ous한 정체성이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희망의 중간에 당섰은 다리의 상처가 성장의 형태라고 지민국의 중국의 집에서 지민국의 집에서 지민국의 다리의 이라는 남의 지민국의 네을 이라는 지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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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지민국의 지식 중국의 혈관에 섭사한 사진을 만들어서 제주의 목적에게 주거운 고통의 자식을 달아주십시오 저에게는 자세히 환영해 주시 Hut에 대해야됩니다 가슴이 한겨의 바닐라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쉬움을 드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청에 들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방송으로나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Two men following the path of the Buddha, 금강 and the Dalai Lama share a meaningful moment that runs deeper than words can define. The Buddha, 금강 and the Dalai Lama share a meaningful way of life. Tenzin Gyatso, born the son of a poor farmer in 1935, he became the 14th Dalai Lama, leading Tibet at the age of 5. He fought against the occupation of China by establishing the Tibetan exile government in Dharamsala. Because of his charismatic leadership and unending patience, he was a beacon of hope to Tibetan refugees. The message of Tibetan Buddhism and the plight of the country of Tibet became known throughout the world. He became a world leader in the Buddha spirit of non-violent peace. The reason I say this is that with the Dalai Lama here is someone who has supremely qualified to be a teacher. And having been around His Holiness for close to 30 years now, I can testify that he is a completely qualified and generous and skilled teacher. Extraordinary.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touched in a positive way by him is amazing. He's really one of those special beings. And the island is really one of those Institutes ofλάs portefeuille and sent out to you by the God is true. And they act the authority of the Dalai Lama, owning the忘 shock. They are adults who have been torn out, and they are oozing too. And they are young to come to us today. And that's that they evarded to our mindsets. And they are used by the second scout part of the tim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청하는 준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오늘 개소하게 되었고 다음 7월 5일 날 조계사에서 발대식을 하기로 합니다. 달라이라마.kr 이렇게 영어 소문자로 달라이라마.kr로 해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다운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을 선포합니다. The movement to invite the Dalai Lama to Korea launched a ceremony at 조계사 on July 5, 2014.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핑계를 대지마는 그건 핑계뿐입니다. 또 우리도 정부의 핑계를 대지마는 우리 절의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평화로움과 생명 존중을 위하여 큰 스승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십니다. 양극화와 또 생명의 경시에 큰 가르침을 주실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일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내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방한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오 가피입니다. 훌륭한 존자님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원력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사회로운 모습,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얻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홍 Μ Μ堂 Dominican 저희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분의 전산을 찾은 겁니다. 저는 55G 참원시스러운 이동 pole 사람들에는 통당하는for us, 또한 catch-up figure 색깔이 좀 빛 pada 두 시작 이런 법문을 맞이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갔던 월호스님, 또 현각스님, 무예스님 이런 스님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불교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한국에 모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존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비, 생명, 평화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비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자비가 꼭 필요하죠. 또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생명종전사상이 꼭 필요하고요. 또 평화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당국가잖아요. 지노, 이 시장, 이 시장은 다시 남은 분당국가자님을 제공하는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отнош 서울 NATIONAL UNIVERSITY outletation visa for the Dalai Lam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nied the application. 또한 응원인 방规기 opron환의 공연하여 도움이 circular 정화가 주인 것같은 일들이, 불마주집에서는 інks 우인한 동원인의 블루허스 동원인 공기 관련된 음원인의 로ומד이 스위치 하나의 바로 고정의 낱바구니와 even if it meant changing his own schedule. People from all levels of society wanted his visit, but the efforts to plan a visit in November 2000 did not bear fruit.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issue a visa to the Dalai Lama due to diplomatic concer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그만큼 이건明분이 없는 일이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중국의 압력이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 오셔야 된다 또 조금 더 분위기를 보자 기회를 보자 이렇게 미를 뿐이지 거부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십 수년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국격은 세계적으로 보면 10년 전, 20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도 200여 개 국가 중에 10위 이내에 들고요. 그런데 문화주권만은 또는 이런 한 개인, 개인의 인권 이런 걸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경제적, 정치적 그런 입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품격 떨어지는 국가로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정부가 방안 비자를 지금까지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종교적 현황입니다. 중앙종이가 관랄함의 방안을 허용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지하십시오. The Central Council of Jogye Order urged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in August 2014. As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officially commenced its work, the movement also began at the religious order level. unlike korea where the dalilama is not allowed to visit japan holds an annual buddha ceremony for the dalilama in spring 2014 his holiness delivered his condolences from japan to koreans grieving after the fairy disaster in apri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예방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proclamation ceremony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at Joogyesa in Seoul was followed by others in Ulsan and Busan. 대전과 충남의 지역에 전해가 있습니다. Buddhist practitioners or not, gathered and held a proclamation ceremony to promote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in 2015. And again, the desire could be felt in one 주. The committee continued its deliberate work while simultaneously opening proclamation ceremonies across the country. The committee convened its workshop to manage proclamation ceremonies, review regional Buddhist ceremonial practices, and discuss future activity. The committee arranged a booth at the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to promulgate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gathering signatures for support. They verified that a visit by the Dalai Lama was not merely a wish for religious reasons, but it was in fact the hope of many Koreans, practitioners or not. as part of the promotion, the committee held a UCC video clip competition. The competition was open to anyone, including foreigners who had creative and unique ideas. In the summer of 2015, Ling Rinpoche, the seventh incarnation of the Dalai Lama's principal tutor, visited the committee office. In the summer of 2015, Ling Rinpoche, the seventh incarnation of the Dalai Lama's principal tutor, and promised that he would let the Dalai Lama know all about the committee's efforts. Do you have students visiting the knowledge of the Dalai Lama's guests? It has served as a large fashion, a big fashion and a big fashion school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 We also had a great fashion of the Dalai Lama's visit. And then, we will sometime to the science and seminar. Let's see if you're interested in this knowledge of the practitioners. following Ling Rinpoche's visit, the Venerable Kumgang, Chair of the Committee, visited Dharamshala, India with other members. I am always ready to visit Korea. I wish to pay respect to the Koryo Tripitaka in Hainsa and speak with intellectuals in the divided Korea, said the Dalai Lama at the meeting with the Korean monks visiting Dharamshala. He also warmly encouraged them with a Bodhicitta prayer. The 2015 trip to visit the Dalai Lama in Dharamshala gave the members fresh energy. His Holiness's expression of desire to visit Korea reaffirmed their mission and gave new focus to their purpose. The Dalai Lama in Dharamshala has been about 5 years. There are 16 million people who have been sent to the Dharamshala, and influenced by the Japanese experimentation of theeda of the government. The United Kingdom to be joined by. There been a very charismatic work between the leaders who had created, and there have been a fierce work that was done. The Dalai Lama in Dharamshala had its extremism. The Dharamshala's movement Italia suggested by the Dharamshala's 그 make the Dalai Lama was successfully held in Osaka, Japan. Morni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gathered to see the Dalai Lama and His Holiness gave them a lesson about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 way of life, which was the foundation of His own life. 멤버들의 공무원이 참여하셨습니다. 한국의 달리 람아와 함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달리 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내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님이 그냥 단순히 본문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시로구나 그래서 우리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감화를 주시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한번 오실 수 있었으면 His Holiness, the Dalai Lama, is always kind and humble and it influences people in a positive way Returning home from Dharamshala, the committee members commit even more effort to invite the Dalai Lama to Korea 중국과 외교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무산되어 왔던 Dalai Lama 방안이 최근 중국 내에서도 Dalai Lama 초청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한국 방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2년 후면 Dalaai Lama 전자님이 분명히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alaai Lama 방안 추진회는 Dalaai Lama 방안 추진회 발대식을 열고 8월 말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Dalaai Lama 친견법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With the atmosphere favoring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The commencement ceremony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was held The ceremony in April 2017 represented the committee's will to continue to push forward in their work for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The committee reviewed its progress over the last two years and decided to expand its work to realize the Dalai Lama's visit 불국의 뇌뿐만이 아니고 종단이나 종단여뿐만이 아니고 이웃 종교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교수나 학자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폭우를 폭우로 추진위원회도 좀 더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좀 더 그런 서명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After the successful commencement ceremony, the committee departed for Dharamshala India once again In a separate meeting with His Holiness in the palace reception room near Namgyal Temple The committee confirmed the Dalai Lama's will to visit Korea again and re-established its own reason for existence In 2017, a book of teachings of the Dalai Lama was published Many venerable monks read passages from the book themselves Life lessons from the Dalai Lama for Koreans Life lessons from the Dalai Lama for Koreans The book consists of his Dharma talks exclusively for Koreans during Buddha ceremonies held in Dharamshala and Japan It also carries wishes from people who wish His Holiness' presence in Korea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공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나는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보살펴줄 절대적인 의지처가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에겐 예수님이요 이스람교인에겐 알라요 불자에겐 부타입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듯 인간에게도 무조건적인 보살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라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생반대 Why now, in this day and age does the Dalai Lama have to visit Korea? To answer this question and to reach out to more people a special live BTN show was broadcast The special broadcast informed viewers of the work of the committee Even during the broadcast, messages of support poured in In addition to messages of support, many supporters showed their commitment by donating to the cause The committee members were moved and motivated by the encouragement 한국인 순례단을 만날 때마다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종자님 자비, 그 자체인 모습을 한국당에서 뵐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그 감동을 한국에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방안을 위해서 서명과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n autumn 2018, the board members of the committee paid a courtesy call to the venerable Won Heng, the head of administration of the 조개 order The committee asked for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조개 order and to take a principal role in the invitation of the Dalai Lama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못 들어오시느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교류가 없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전부 모든 세계 국가들이 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존자님을 모셔서 그런 생명과 평화의 정신적 자양분을 중시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쪽에 좀 눈을 떠서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 이게 의지를 표명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죠 한국의 정신적 자양분의 정신적 자양분 In November 2018, the Buddha ceremony for the visit of the Dalai Lama was held in Yokohama, Japan The committee and Korean Buddhist practitioners paid a visit to the Dalai Lama and delivered him an official invitation to visit Korea in 2019 The committee prepared a detailed itinerary for his visit The schedule was for his holiness to stay for seven nights and eight days visiting 조계사 temple, 헤인사 temple, the research center for Tibetan Buddhist canon and attendance at public Buddha ceremonies in Seoul and Busan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에는 어제 BTN 불교 TV 본사에서 제65차 정기 집행회의를 열고 해산 준비와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 17일을 기점으로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문자 발송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에는 지난해 11월 BTN 구본일 대표이사 등의 이름으로 달라이라마 존자바 비서실장에게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다람살라 왕궁으로부터 달라이라마 존자바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해외 방문이 어렵다는 공식 이메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달라이라마 방안 추진의 송전연수에서 논의 끝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너무 연로하셨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장거리는 못 오시겠다고 하시고 언젠가는 중국에 한번 오게 된다면 같이 한국에도 방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가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restrict the law stalls Unt 눈에 닿았지 가을냐 이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되어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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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ai Lama will bear in heart and mind his lessons of peace, compassion, and respect for life. They will find their own path. For the last five years, there was only one hope for the committee. Let every creature on earth hear the Dalai Lama's prayers. Let his compassion be felt in the hearts of Korean people. Let the lessons of the Buddha delivered by the Dalai Lama bring peace to this country. And let our worries and conflicts disappear. This was the hope of 160,000 people, Buddhist practitioners or not, across the country.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support. When the dream of the Dalai Lama's visit to Korea becomes true one day in the near future, our weight of hope will light the candle for another.